K-양자사 K-양자산업선도구역점 경상북도라는 비전으로 저희들 2030년까지 전문인력 600명을 양성하고 기술 인프라 구축 스타트업이라든지 한류기업 12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. 이를 위해서 3대 젤리학, 12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. 양자기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입니다. 다른 산업처럼 후발주자로 갔을 때는 따라갈 수 없습니다. 그래서 모든 기술을 선도해야 이니시티브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비전과 목표, 추진 전략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기술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을 차지하는 역사적 흐름을 차지한 시점입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